취업은 해커스. 대기업 해커스. 공기업 해커스. 재정만큼 해버렸어. 앞서 말씀드린 그러면 CDMO, CMO 이것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용어 정리를 한번 하고 가보겠습니다. CDMO란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는 CMO와 위탁 개발하는 CDO를 함께 일컫는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DMO는 CMO 더하기 CDO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CMO는 위탁 생산, CDO는 위탁 개발입니다. 이것의 이미지가 잘 안겨질 것 같아서 제가 예를 들어보면 요리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최상의 구조의 부엌에 모든 설비가 다 갖춰진 부엌에서 레시피를 받아가지고 그 레시피대로 그대로 만들어주면 위탁 생산 그리고 레시피에다가 좀 의견을 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빨리 만들 수 있어. 아니면 혹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맛이 좋아. 이렇게 의견을 조금씩 내서 같이 개발을 하면 바로 CDO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보면은 CRO라는 단어도 보이실 거예요. CRO는 바로 위탁 연구인데요. 의약품을 생산할 때 연구 개발 생산이라고 한다면 가장 처음인 위탁 연구, 연구 단계부터 같이 하는 거죠. 레시피, 요리로 치면 레시피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삼성이 가장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CDO와 CMO를 같이 하는 것이지만 나중에는 CRO까지 연구까지 같이 해서 CRO, CDO, CMO를 같이 하는 엔드투엔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포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CMO 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MO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죠. 이런 CMO를 이용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가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분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가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죠. 이것은 제약기업의 특성과도 좀 연관이 있는데요. 제약기업이 신약을 개발할 때 보면 이미 연구와 개발에 어마어마한 시간과 비용이 투자가 되게 되죠. 기간은 보통 평균 10년 정도고 금액은 약품마다 다르지만 수억 원에서부터 수조 원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막대한 자금과 시간을 투자해서 의약품 개발에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가 시작이죠. 개발에 성공한 의약품을 대량 생산을 해야 됩니다. 공장에서. 그런데 이미 시간과 자금을 너무 썼어요. 거기다 공장 설비가 없거나 혹은 작은 경우 다시 공장을 짓고 설비에 투자를 하고 하기에는 기업이 좀 너무 힘이 들죠. 그럴 경우엔 CMO 기업을 이용해서 대량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이용을 한다. CMO 기업을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특정 약에 엄청난 수요가 발생할 경우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코로나19 사태가 되겠죠. 얼마 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와 백신 계약을 체결을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모더나가 이미 갖고 있는 공장 설비로 갖고는 전 세계적인 수요가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CMO 회사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시피를 주고 거기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 이렇게 해서 CMO 회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CMO 시장이 과연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전체적인 그림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CMO와 CMO 기업은 신약 개발 단계에서는 굉장히 위험부담을 줄여주고 생산 효율성을 높여주는 수단으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매년 성장률이 13.4%에 매우 높은 성장률을 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까지 전 세계에 253억 달러 정도의 굉장히 큰 시장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MO 시장이 점점 커지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제대로 된 설비와 품질만 지킨다면 그 회사 역시 계속 커 나갈 수 있는 시장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대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계 최대 규모의 위탁 제조 회사라는 것인데요. CMO는 위탁 제조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로 세계 최대의 위탁 제조 회사가 되겠습니다. 총 3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고 지금 마지막 4개의 공장을 건설 중에 있는데 이 4번째 공장까지 다 완료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CMO 위탁 제조 회사가 되겠고요. 규모로서 그렇습니다. 공장 캐파가. 그리고 실제로도 그 CMO 리더십 어워즈에서 8일 연속 수상하는 기업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보시면 현황을 보시면 제1공장, 2공장, 3공장 이렇게 3개의 공장을 갖고 있고요. 각각 캐파가 3만 리터, 15만 리터, 18만 리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4공장은 현재 건설 중인데 캐파가 26만 리터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이 현재 총 다하면 62만 리터고 세계 최대 규모가 되겠고요. 참고로 2위는 베링거 링그라임의 48만 리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삼성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제5공장과 6공장도 건설 예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삼성이 이 설비 투자를 주도로 한 굉장히 큰 CMO 기업으로 발전을 할 거다. 감사합니다.